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멀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광 한빛원전의 경우 유일한 대피도로가 편도 1차로였던 탓에 위험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10여 년 만에 새로운 대피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왕복 4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직선도로.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구조물을 치우고 달려 도착한 곳은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군 홍농읍입니다. 총 길이 5.6km. 한빛원전에서 법성면, 영광읍 방면으로 빠져나오는 새로운 비상대피로입니다. 2015년에 공사를 시작한 법성 홍농간 국가지방도가 완공됐습니다. 원전 비상대피로 역할을 할 이 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대피 시간은 기존 14분에서 6분으로 확 줄어듭니다. 교통 흐름이 끊기지 않게 신호등 없이 회전교차로로만 연결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수건이 해결됐다며 반깁니다. 새로운 원전 비상대피로는 막바지 정비 작업을 거쳐 오는 9일 오후 5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지역 주민과 원전 종사자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원활한 물류 수송, 관광객 이웃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4차로 확장을 건의한 결과... 8일에는 대대적인 개통행사도 열립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대피도로 넘어 원전까지 2.7km 구간은 여전히 편도 1차로의 외길입니다. 마을이 밀집해 있고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지만 원전 내부 도로로 구분된 탓에 이번 비상대피로 공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어야 할 것은 안 되고, 좀 늦춰져도 될 것은 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슨 급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어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전남도는 한수원 측과 협의해 재난방제 도로를 서둘러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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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